어 어디로 가고 싶은데 일로 가? 아휴 근데 또 궁금해서 저기로 또 가야겠대 나도 열리 올라가면 그냥 갈까 알겠는데 아 일로 가면 되게 괜찮네 고마 어 맞아 금더미 얼굴 고미야 고미 털 털 수염 어 털어 어 됐어 고미야 아이고 잘 뛰네 고라니 같아 고미야 고미랑 엄마랑은 또 한 살 늙어가네 고미야 육아 고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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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라 아멘